이 내 친구가 또 밥을 할 수 있을까? 응, 언니. 아니, 저 언니는. 오빠가 있었어, 오빠. 오빠라고 할 수 있잖아. 이거 실패해야 되나? 네. 아니, 지나면 2마리. 11월 초. 11월 초에 다시 얻는 거예요. 이거는 또 다시 얻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쓰고 그리고 마지막 크리스마스 카드가 얻고 우리가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. 오, 그렇게 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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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